덥고 저장중인데 왜 저장중인데 이게 다 시켜지네요? 저장되면서 왜 다 시켜지냐? 벚꽃이 많이 폈어 저 닉네임 뭘로 하면 좋을까? 저장중인데 켜진건 뭐야? 딱딱구리 딱딱 딱딱이 딱딱구리 아 벚꽃 폈어 인생을 한방 벚꽃도 시즌제 벚꽃 15일 피지 아 오늘 3시 50분에 BTS D.E. 동해? 그 누구야? 그 D.E. 그게 나오나? 그게 나와요? 아 이거 공기가 좋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러냐? 근데 이거 뭐 문제 생겼나? 아 오늘 공기가 미세먼지가 흡착이 되는 느낌이야 아 아주 미세먼지가 화이사이 그라이 스모그 아니겠습니까? 화이사이 그라이 굉장히 공기가 나와 스모그 원래 통화가 안보이네 이거 저장이 안됐나 보네 아 이거 렉 걸렸네 아 이거 렉 걸렸네 왜 그러지? 잠깐만 이거 렉이야? 왜 이래? 왜 이러지? 아 렉 걸렸네 진짜 너무 많은데? 2분 12초 렉 걸린거 같은데 어디? 오시 네